사투리가 하나도 안 고쳐져서 6, 7, 8이 아니네요, 죄송해요. 오늘 뭐 사투리 풍린이네. 저도 사투리 써야 될 것 같은데요.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가 시작. 우와,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수영 씨가 자랑 안 하면 안 되겠네. 우와. 우와. 성수동의 매력을 한껏 담아내는 탁 트인 시티뷰의 옥상 정원. 오 마이 야. 우와, 이거 완전 짱인데요? 괜찮죠? 너무 좋다. 저의 로망이었는데, 이런 분. 아, 이게! 이 꼭대기 책만 쓸 수 있는 거예요? 네. 대학을 그렇게 해서. 와. 저희도 많이 와요. 이거는 에브리드 나잇 파티인데. 진짜 로망이었는데. 우와. 그럼 이 앞이 지금. 서울숲이고. 서울숲이고. 여기가 그 높은 유명한 아파트고. 우와. 그리고 이제. 이건 오늘 밥 먹다가 얹힐 수 있다. 너무 감격해가지고. 저는 사실 지금 안 먹어도 너무 배가 무거워요. 오. 거짓말. 너무 거짓말이었어요. 사실 배가 많이 고프긴 한데. 너무 행복합니다. 여기는. 낮에도 낮인데, 밤에 오면 그냥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겠다. 와인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. 아, 저기도 있구나. 옥상에도 가득한 파티의 흔적들.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파티 준비가 시작된다. 아,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.